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두 번째 봤던 시험입니다. 제2회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적으실 종이 내놓으시고요. 저하고 같이 문제를 보면서 답안을 적어 넘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는지를 답안에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셔야 실기필답형 대비는 가장 완벽하고 여러분들이 더 짧은 시간에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교재를 펼쳐놓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어서 하실 때, 복습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상에서 재해 상황을 보고 조사표를 한번 작성해보라 이랬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로 출제될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보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서 나누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재해가 발생한 일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재해가 발생한 장소. 그 다음에 작업의 유형이 들어가고 어떤 작업의 형태인지 그 다음에 재해 상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재해의 상황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를 주어진 문제에서 구분해서 갖다 그대로 옮겨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자 1시라는 것은 2013년 6월 20일 목요일 14시 30분 여기까지 딱 끊어주면 되겠네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장소는요. 사출 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 공정에서 여기까지 끊어서 장소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작업 유형이 뭐냐면 작업자 A가 사출 성형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꺼낸 후까지 여기까지 꺼낸 후가 작업의 유형이죠. 그럼 재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거명을 점검하던 중 재해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가 B가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거명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하면 재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다 주어진 것인데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과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문제 보기에서 가져다가 옮겨 적는 이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수월한데요. 실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무에서는 이런 게 안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상황을 조사해서 여기다가 옮겨 적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누시면 가장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날짜 일시 나와 있고요. 장소에서 유형은요. 점검하던 중, 점검 중임을 모르고 재발생 당시 상황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시고요.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두 가지씩 쓰시오.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주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고 근로자의 의무를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법률상에서는. 중요한 핵심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사업주는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정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 시책에 따라야 합니다.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또 안전과 건강을 유지, 정진해야 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따라줘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나가냐 하는 게 앞에 말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근로자들이 그죠. 그러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 정진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말을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나 법에서 명령하는 기준에 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법에서 정하여 명령하는 어떤 기준을 준수함으로 지켜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건강, 유지, 정진시켜주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법에 관련되는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작업 환경에 관련되는 사항이죠. 작업 환경 또는 뭡니까? 근로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근로자의 신체, 신체의 피로를 줄여주고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건강을 유지, 정진시켜주고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된다. 앞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결론은 뭐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정진시켜주는 거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의 시책에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는요. 지키고 준수해야 됩니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여기는 법에 관련된 거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명령 또는 이런 기준에 반드시, 이런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업주라든지 아니면 공단이라고 그러죠. 이 공단의 어떤 관계자들, 이런 관계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조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조치사항을 이 사람들이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하는 것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이고 사업주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를 근로자가 따라가 줘야 되겠죠. 준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로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하시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안전과 건강을 유지, 정진하고 국가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여기도 보시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 정진하고 국가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함으로써 앞에 안전과 보건해 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 공통적인 사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정진하고 산업재해를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가지만 적어놨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법에서 명령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지켜줌으로써 기준을 따라줌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정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로자의 의무는 중요한 게 예방에 필요한 상황을 지켜야 되고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함으로써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줘야 됩니다. 법에서 지키라고 했는 것은 두 번째는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또는 공단 등 이런 관계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어떤 조치에 따라줘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조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핵심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로자의 안전, 건강, 유지, 증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런데 뭘 해 줌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앞에 들어가는 말들이 정보 제공 그다음에 법에서 정하는 기준, 명령 그다음에 작업 환경 조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 그런 걸 함으로써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말은 좀 다듬어 보시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다음 사업주나 아니면 공단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는 어떤 조치에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수월합니다. 이 문제가 한 번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출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서 근로자가 뭘 해야 되고 사업주가 뭘 해야 되는지 기본을 알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죠. 사회적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이런 기초적인 사항들부터 좀 지켜가야 되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 추시로 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글자를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되는 거 항상 이걸 먼저 뽑아내 가지고 말을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다듬어 가시면 되고 완벽하게 법률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안 적어도 된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이나 공단을 다 넣어주면 제일 좋죠. 그러나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업주, 공단 등 관계자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의미가 통하면 됩니다. 뜻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답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